5월에 접어들어 국토건설사업은 전국에 걸쳐 뚜렷한 성과를 거두면서 착착 진척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전라남도 담양군 수벅면 호성리의 소류지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정부의 시책을 기미부 농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향토건설에 나서고 있는데 수리시설의 개선은 다가온 금련농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상북도 월성군 서면 대곡동의 야계공사 현장인데 농번기를 조금 앞두고 전국 농촌의 유효 노동력은 바야흐로 국토건설사업에 총 집중되고 있습니다.